여러분 조금 달아오르셨나요? 네! 확실하죠? 네! 이 바람을 이겨보도록 열심히 한번 무대를 해보았습니다. 맞아요. 확실히 달아오르신 것 같은 게 지금 이렇게 보면 코나 볼이 조금 달아오르셨습니다. 추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맞아요. 다들 괜찮으시죠? 아직? 네! 다행이에요. 저희가 이제 저희 3월 19일에 발매되는 저희의 10전 10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걸로 아세요? 제가 뜰키네요. 저희의 힙한 에너지를 가득 담은 저희의 타이틀곡 비비비라는 노래인데요. 아직 컴백 전인데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첫 공개? 맞죠. 첫 공개. 첫 공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진짜 신나고 중독성 넘치는 노래니까 같이 리듬 타면서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 볼게요. 리듬 타는지 안 타는지. 이렇게 탔어요. 이렇게 찍으면서 이렇게 탔어요. 그리고 아마 한 번 들으시면 저희 후렴구가 계속 귀에 맴도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보증된 이유가 저희가 사실 바로 어제 음악중심 사전 녹화를 했어요. 사로 녹화를 했는데 그때도 팬분들 처음 들으신 거거든요. 아직 발매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음원법을 사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한 번 딱 무대하고 나서 두 번째 무대때부터 후렴구를 다 같이 따라 불러주시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만큼 보증이 되어있는 곡이니까요. 여러분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제가 감히 예상 한 번 해보자면 네. 1절 듣고 2절부터 따라 부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진짜? 다들 좀 노력해 주셔야 돼요. 맞아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 좋아요. 그럼 가볼까요? 아 좋아요. 아! 여러분 즐겨주세요. 넘기시고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저희는 무대예요. 아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운데도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19일날 나오는 앨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더블키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잡을까? 감사합니다. 밥 없애. 손에 손 잡고. 화이팅. 비비빔레츠고. 화이팅. 화이팅. 어! 한 번만 다시 뛰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Of hjäl